와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잠깐! 왜지? 징! 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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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예! 이제 먹어봐라 뿌! 얼마나 맛있을지! 와우! 엄청 맛있어 보여요! 한번 먹어보면 음! 예! 잘했어 싱! 음! 고마워! 웰컴! 나는 뭐부터 먹어볼거냐면 음! 이 짬바게티부터 먹어볼거야! 음!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자면 음! 와우! 맛있어 보인다! 엄청난 맛이야! 꼭 한번 먹어봅! 난 딸기맛! 마시멜로가 있지! 헤헤! 우와! 마시멜로가 딸기맛이라니! 무슨 맛일까? 꼬치에 꽂았어! 구워먹으면 와! 구워졌다! 와우! 정말 맛있게 구워졌다! 아! 부럽다 해! 우와! 뽑아줘! 우와! 음! 엄청난 맛이야! 우와! 음! 음! 맛있어! 바삭해! 음! 맛있어! 바삭해! 맛있어! 바삭해! 으아! 부러워! 시행 너도 부럽지! 더 부럽게 해줄까? 와! 눈탈라를 넣어주고 연결 검조를 넣어줘 짜란! 너무 멋지지? 와우! 멋있어? 헤에에! 눈탈라도 넣다니? 스텔라! 먹어보면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 최고야 마시멜로 팝 발라서 먹어 정말 부럽다 우리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좋았어 초콜릿 만들기 나와 같은 악마 크롬이 초콜릿 만들기잖아 만들어 보자면 와우 진짜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다 완성됐다 힛 완성 힛 와우 과연 맛은 어떨지 뿌 음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힛 재밌고 너무 부러워서 안되겠어 나도 사와야지 아하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맛있다 재밌다 어 안 매운맛이잖아 내가 먹어봐야겠다 한번 먹어볼까 해 뺏어먹는게 더 맛있지 뿌 먹어볼까 해 뺏어먹는게 더 맛있어 힛 뭐야 너 알고 있었어 힛 당연하지 나도 사실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안 먹고 있었는데 이거 핑크색인데 왜 이렇게 매워 힛 그거 사실 검정색이야 뭐라고 힛 사실 검은색이었잖아 으아아아 훔쳐먹더니 쌤통이다 스텔라 복수할거야 음 부텔라 먹어야겠다 흠 흠 오 근데 이거 도넛 아니야 맛있겠다 아 그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힛힛 정말? 아 나 이빨 이거 가짜잖아 아하하 장난감인데 장난감 흠 정말? 와우 비룻방울 나온다 가면 이것도 먹는거야? 아 그것도 먹는거야 다크 초콜릿 음 다크한건 내가 좋아하지 해 먹어주면 아 뭐야 이거 먹는거 아니지 아하하하하하 이 익스텔라더 이 젤리로 입술 만들어 볼게 입술을 만들어 어떡해 잘 봐 재밌어 나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이 젤리 가장 하얀색을 이빨장국 내줘 그런 다음 뒤집어 와우 입술 생겼어 입술이야 오 입술 맞지 입술 돼지 음 맛 아 진짜 나나 힛 음 뽀뽀 먹어보면 와우 맛있는 맛이야 하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씽 우리도 재밌는거 먹자 힛 짜잔 홈런볼 검정색 오 나 맨날 흰색만 먹어봤는데 검정색도 먹어보자면 흰색은 너무 맛있군 햇 무슨 맛이야 궁금해 밤던 초코 안은 바나나 햇 와우 진짜다 재밌겠다 엄청 재밌는 맛이야 음 음 음 던져서 먹어봐 음 나 완전 가능이지 봐봐 음 음 음 재밌게 먹잖아 완전 재밌게 먹지 나도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게 뭐냐 개구리알 만들기 개구리알 만들어 물 부은 곳에 가루를 불어주고 섞어줘 이제 떨어뜨린다 와우 개구리알 생겨 신기하지? 와우 진짜 재밌잖아 와우 진짜 재밌잖아 와우 진짜 재밌잖아 한 수저 퍼 보면 와 개구리알 같아 한 입 먹어보면 와우 새콤달콤한 맛이야 와우 진짜 재밌었다 헤헤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블랙핑크 급식 먹기 대성공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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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흠 흠 흠 바퀴벌레가 뭐라고 저렇게 날래라? 흠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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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 아무것도 없는 공부방을 예쁘게 꾸며보자 꾸미는 거라면 나야 자신있지 흠 흠 흠 흠 나보다 잘한다 보자 꾸미기 위해 나는 멋진 거미줄이 필요하지 헤헷 싱 쌀종이를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겠다는 거야? 잘해보라고 헤헷 세모를 접고 한 번 더 접어주고 또 접어주고 한 번 더 접어주면 음 그림을 그린다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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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된다고? 헤헷 이대로 잘라주면 가위를 쓸 땐 조심조심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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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꼬여보자 뿌! 마음에 드는군! 좋아! 됐다 해! 음! 음! 마음에 드는군! 여기도 하나 더 걸어야겠어! 내 친구 씽이지! 나도 예쁜 사진 걸어야지! 이쯤에 걸어주면? 어우! 마음에 들어! 또 걸어보면? 이쯤에 걸어주고 음! 좋았어! 음! 역시 가랜드는 박쥐지! 헷! 음! 박쥐를 붙이다니 너무 이상해! 어? 살아있나? 오! 날개가 움직인다! 으아아아악! 아하하하! 색종이 박쥐지! 하하하하! 헷! 후! 나도 예쁘게 벽을 꾸며야지! 음! 역시 무지개야! 음! 마음에 들어! 무지개 어때? 너무 예뻐? 무지개를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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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우! 고마워! 고마워! 이제 황한 책상을 꾸며줄 거야! 책도 올려놓고 필통도 넣고 대왕 연필도 올리고 조명도 올려주고 음! 뭐가 빠졌지? 음! 아! 장난감이 없잖아! 장난감 친구를 만들 거야! 접어주고 또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씨! 와우! 문어 됐어! 안녕! 나 문어 친구야! 헤헤! 숙제가 많군! 헹!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 안되겠다! 싱! 싱 도와줘 싱 도와줘 응 고마워 너가 해 야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음 이 빈 공간을 채워줄 곰돌이 인형을 풀어볼까? 곰돌이 인형 풍선 그 납작한 종이가 풍선이 된단 말이야? 정연하지 짧아 말대를 꽂고 야 음 귀여워 풍선이 인형이 됐다니 정말 놀랍다 가벼워서 벽에도 잘 붙어 붙여주면 완성 응 나도 귀여운 애완 인형이 있지 애완 인형 뭔데 뭔데 귀엽겠다 짠 내 거미 친구 구해 진짜 털까지 달려있어 징그러워 말이 심하군 우리 귀여운 애완 거미 앞에서 방금 예쁘게 꾸몄으니까 파울이 해야겠어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너무 무섭잖아 내가 연주가 못돼서 나도 내 방을 멋지게 꾸민 기념으로 연주하는 거다 너 너 너 너 너 어떤 방이 멋지지? 내 방이 더 멋져 보호캐님들 누구방이 더 멋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 방 써줘 스텔라라고 써줘 아니야 내 방 써줘 내 방 내 방 양발 내 방 써줘 어때 정말 멋지잖아 멋지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멋지게 방 꾸미기 대성뿐 와 부! 으랄랄라 부! 노 진짜 여러분 좋아요 눌러서 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탁해 와우 고마워 나 일어날게 자 조용조용 자 오늘은 신나는 만들기 대회 만들기 대회 그렇지 재밌고 기발하게 그리는 친구에게 이 멋진 트로피를 줄거야 오 트로피 내가 기발하게 만들 자신 있어 저건 내꺼야 무슨 소리 자 그럼 재밌는 만들기 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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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럼 나는 먼저 자화상을 그려보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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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 보면 돼? 아니 걸 이제 핑크 모래를 뿌려줄 거야 물풀에 물풀을 발라주고 흐흐흐 흐흐흐 핑크 반짝이를 뿌려줍니다 슉슉슉슉 흐흐흐흐 음! 흐흐흐흐흐 그림이 엉망이 되었네뿐 모르는 소리 짧아 하나 둘 셋 짜잔 엄청 멋지지? 멋지긴 한데 나보단 아니군 얼마나 멋진 걸 만들려고? 씽 준비됐지? 가자 오 고마워 자 됐어 씽 정신 차리고 한 번 해보자고 뿌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냥 평범한 그림인데 무슨 소리 이제 색깔에 칠해줄 거야 빵 뚫린 종이를 올리고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서 톡톡 질감을 살려 표현해주자 수기 힘들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우와 너무 멋진 그림이 되었다 힛 와우 멋지잖아 음 정말 너무 멋지군 힛 힛 이러다 질 수밖에 없겠어 방어해야겠다 웬스테이 내가 갑자기 선물을 줄게 갑자기 선물? 의심스럽지면 한 번 받아보지 힛 돌돌 말은 다음에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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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싱! 잘했어!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나는 컬러풀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거야! 내 유니콘처럼 말이야! 예! 먼저 아이스크림 코인을 준비해주고 어떤 모양으로 할까? 이거? 국수 같아! 이건 햇림이야! 음... 버블티... 어? 아니고? 별! 이걸로 해줘야겠어! 흰색 아이스크림을 쭉 넣어주고 눌러줍니다! 오! 아이스크림 맛있게 나온다! 아이스크림이야! 와우! 신나겠다! 뿌! 예! 예! 와우! 아이스크림 코인 완성! 아니지!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위에 올라갈 멋진 토핑을 만들거야! 동글동글 빨간색 만들어줘! 짜잔! 파란색도 만들어줘! 짜잔! 파란색도 만들어줘! 핑크색 하고 초콜릿도 올려줘! 예! 예쁘게 꾸며주자! 짜잔! 멋진 아이스크림 코인 완성! 진짜 잘했다, 스텔라! 음! 안되겠군, 헷! 나도 멋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겠어! 스프! 별 모양에 검정색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짜주면 저건 무슨 맛이지? 다 완성되었으면 해! 흰색 도우를 넣어서 돌려주면 흰색 스프링크를 위에다 뿌려준다 해! 짠! 어때? 멋진 아이스크림이 됐지? 뿌! 와우! 진짜야! 갈래도 멋지네! 박수! 어때? 나의 실력이 멋지긴 한데 내께도 멋있어! 흐음! 둘 다 너무 멋졌어! 이제 결과를 발표할게! 결과 발표! 과연 내가 되겠지 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오킹님들이 보고 투표해줄거야! 오킹님들 골라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헤이! 꼭 저를 뽑아주세요! 하트! 과연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블랙! 핑크 만들기! 대! 성공! 썸봅!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바란다! 지적이는 하루 종이